양념장 요리하다보면 중간에 양념 추가할 일 정말 많죠?? 양념 묻은 손으로 소금, 후추 넣을때마다 장갑을 껴다 벗었다 저만 다시 끼기 힘든가요? 장갑 집어던진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전동그라인더 하세요 오리지니크 전동그라인더 한손으로 딸깍, 한손터치만으로 자동으로 각종 향신료를 즉석에서 갈아 넣을 수 있어요 손이 자유로워지는 전동그라인더로 주방살림이 쉬워집니다 예쁜건 기본이구요, 실용성은 말해뭐에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리지니크 전동그라인더는 기본세트 본체 하나, 550g의 대용량 컨테이너 3개 트레이, C타입 충전 케이블 풀세트는 기본세트에 컨테이너 3개와 트레이 하나, 그리고 소금, 후추가 한 봉씩 동봉되요 풀세트와 기본세트는 1만원 차이라서 풀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깨끗한 화이트, MLBB, 오렌지, 시크한 그레이까지 3가지에요 어떤 색이 마음에 드세요? 정말 다 예쁩니다 러버코팅으로 그립감이 좋고 매트한 질감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요 C타입 충전으로 완충시 6개월 사용 가능하구요 건전지가 아니니까 부담도 없어요 각각의 컨테이너에 세라믹 그라인더가 달려있어서 맷돌 방식으로 갈아주니까 재료가 섞일 일도 없죠 컨테이너는 분리세척이 가능해요 그라인더는 본체에 컨테이너를 끼운 상태에서 분리하면 더 쉬워요 세척시에는 건조까지 꼼꼼하게 하고 조립은 역순으로 해주세요 소금, 후추, 통깨, 허브 등에 건조한 향신료 사용이 가능하구요 천일염은 수분함유, 페퍼론치는 크기 초과로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재택하는 남편은 키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픕니다 냉동 설렁탕 뜯어서 데워줬는데 여보 밥먹어 오리지니크 같이 세팅해줬더니 있어 보인대요 테이블 세팅할 때 소금, 후추 주방에서 쓰던 거 줄 때마다 예쁜 용기 따로 사야하나 고민했었는데 오리지니크 전동 드라인더는 주방에서도 테이블 위에서도 빛이 납니다 실제 빛이 나오기도 하구요 LED 조명이 있어서 분쇄 정도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해요 진짜 소금, 후추, 깨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쓰게 될 거에요 시금치 데칠 때도 소금 넣으면 채소 색감이 더 예뻐져요 비닐장갑 끼고도 한 손으로 양념 넣기 비닐장갑 끼고도 한 손으로 양념 넣기 전동 그라인더 덕분에 요리할 맛나요 시금치 하나 묻히면서도 이렇게 편하다니 감탄하게 됩니다 그라인더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가늘게 단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쇄가 굵게 조절이 돼요 8단계 조절이 가능하니까 향신료마다 내 취향대로 조절해요 분쇄의 굵기 차이 느껴지시죠? 통깨가 적절히 섞인 분쇄, 깨가루처럼 고운 상태 취향대로 용도별로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동급 최대 출력이에요 아주 잘 갈아집니다 미국, 중국에서 특허받은 인체공학적 손잡이와 버튼은 내 손목을 더 편안하게 지켜줘요 처음에는 소금, 후추, 깨 넣는 기본 세트면 되겠다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검은깨도 넣어야 겠고 로즈마리 같은 허브도 하나 넣어두니 너무 좋더라구요 남은 컨테이너에는 소금, 후추, 각종 허브 넣어서 스테이크용 시드닝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시드닝으로 스테이크 준비도 손쉽게 한 손이면 충분해요 오른손은 거들뿐 스테이크에 그대로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매번 스테이크 먹으면 허브 떼어내느라 귀찮았는데 갈아버리니까 먹을 때도 편하네요 소금, 후추 용기 예쁜 거 하나 살까? 고민하셨던 분 비닐장갑 꼈다 벗었다 하기엔 성격 급한 분들은 이거 강력 추천해요 저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부담없는 가격과 예쁜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hang Kesi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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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